몇 글자예요, 총? 25! 25! 보여주세요! 아닌가? 25입니다! 대박! 25입니다! 대박! 큰일 났는데? 이 노래는 상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앞부분 가사입니다 이 뒷가사 뭐예요? 뒤집어졌어 통장, 잔고, 바닥나라 이런 거예요 통장, 잔고, 바닥나라 아끼던 거 고장나라 아끼던 거 고장나라 여자친구, 바람나라 여자친구, 바람나라 동구, 엉덩이 막고 티비 고장나라 전전전거, 바닥나라 아끼던 거 고장나라 여자친구, 바람나라 저주도 이런 저주가 있어 아끼던 거 고장나라 딱! 영어가 한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이죠 붐씨, 붐씨, 명염씨, 붐씨 한 번에 맞췄나 보다 인공씨 있어요 정답이야 오늘은 영어 숫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요? 왜 패스를 해요? 아니, 물어봐야지 됐어요 아니, 왜 그래? 엠씨가 삐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엠씨가 삐쳐 영어 있습니다 아하... 영어 있잖아 베이비 있어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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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요? 영어 영어 두 개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요? 뻥이에요 뻥이에요 에이, 지옥불에 떨어져라 에이, 지옥불에 떨어져라 에이, 지옥불에 떨어져라 무슨 소리야? 문 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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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영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 아니면 그래도 그럼 바로 갈까? 아니면 그래도 남은 힌트들이 골드차는 쓸 수 있죠 그래도 골드차만 하고 갈까? 골드볼 골든볼도 있어 골든볼이 뭐예요? 골든볼 골든볼 없어진지도 오래됐어 골든볼은 없어진지도 오래됐어 골든볼 골든볼이 뭐야? 가끔 2살 많이 하더라고 아니, 이거 안 듣고 한 번에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안 듣고 한 번에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빠끈하게 빠끈하게? 빠끈하게 정식이 많아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안 듣고 지금 바로 가는 게 더 멋있어. 아 진짜? 이거 안 하는 게 진짜 멋진 거야, 처음에 최초! 최초예요? 최초 만들어주세요. 가자, 가자! 2월 돼요, 2월! 골드차는 2월이 안 돼, 단드차는 되는데. 지금 단단히 심통 났어, 지금. 왜 화를 내. 영웅보로는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손이, 손이! 미안해, 미안해! 다들 조심해, 지금부터 생방이야. 다 나간다, 이제. 뭐야, 나도 한 마디 심하세요. 다 조심해. 육조심해, 육조심해. 육조심해, 육조심해. 육조심해, 육조심해. 육조심해. 김동이는 좋겠네. 왜요, 왜요? 이것 때문에 아까 랩하는 거 다 나가겠네. 나왔나? 나왔나? 그러네, 원래. 원래 세시한 거 편집이었는데. 아니, 정아 씨가 다 필요 없대요. 무조건 정답이래. 안 해, 그냥 가, 진짜. 가면 된대요. 이겁니다, 이거.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이거예요? 빵 불올려, 빨리. 아니, 제가 전에 나왔을 때 너무 활약을 못하고 도움이 돼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에 청산할 기회를 좀. 청아야, 출발합니다. 맞아. 화끈하게, 화끈하게. 청아 출발합니다. 소비해. 이것도 멋있다. 아니면 나 진짜 석고대제 할게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 석고대제. 석고대제. 저기서 할게요, 제가. 혹시 뭐 이제. 더블체크. 더블체크라도 있다 이런 구간이 확실히 있어요? 아니면 100%요, 그냥? 100%. 오케이. 그럼 가야 돼. 99.999999. 불러. 주세요. 베이비 너는 악몽이야 지옥불에 떨어져라 길 가다가 넘어져라 뽕뽕뽕뽕. 결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집에까지 와서 내기 전에 가사를. 방문교육. 이거 들어봐 하면서 콕 집어서. 지난 사람 노래 안 나오겠네. 2년간은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청하 씨가 100%요? 아니요, 99%. 정답. 청하 씨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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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가 해결을 했습니다. 과연. 벌써 손을 닦아요, 멤버들. 정답인지 알다가. 훅 넘어져라. 자, 결과. 오픈. 오픈? 오픈 정답. 오픈 정답. 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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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혼자 왕판 치고 끝냈습니다. 그냥 골드찬도 쓰지 않고. 개별로. 개별로? 개별로입니다. 진짜? 이 부분이구나 하고 유추만 했거든요. 25. 25입니다. 여자친구 바람나라. 배비 너는 악몽이야. 청하 씨가 다 필요 없대요. 무조건 정답이래. 하고 가면 되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일단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 너무 행복해. 오늘 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까 봐. 제가 진짜 여기 이거 스케줄 잡힐 때부터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지금 거의 두 번째 노래는 청하 씨가 다 완벽하게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무조. 지옥에 애교가 있다는 거잖아. 비비씨, 맛 어때요? 마늘도 들어오면 한국인이 싫어할 수가 없어. 막 한국인이 싫어할 수가 없어. 청하, 어떻게 본인이 마치고 본인이 먹으니까 어때요? 제 꿀맛이에요. 제 꿀맛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비씨입니다. 슈가 러시. 슈가 러시. 안무 있어요. 비비의 무대 갑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맨돌, 맨돌. 모완전. 바이탈 체크예요, 바이탈 체크. 볼륨 봄, 볼륨 봄. 엠itionally, 잰avors에 지켜봐. 스마일가 크다. 황금, 봄. coordin시켜 봐. 콘서트 시켜 봐. 음악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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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처럼 которого 안 karma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웃음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